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황민혁 교수사입니다. 이번 시간 2021년도 제4회차 기사 필기 관련된 내용으로 1과목 기출문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하고도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1번 같이 보시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형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거래 제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문구 하나가 틀린 거예요. 글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풀기 어렵다고 볼게요. 1번이 틀렸어요. 어디가요? 500kW 이내가 아니라 넘는 경우에 수력을 사용하여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여러분도 좀 자주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과감하게 패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번이요. 전기사업 법령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전기설비 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다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종류가 뭔지 면적은 얼마큼 타지 않은지 인버터의 종류는 어떤 거가 있는지 사실상 접속함의 설치 위치는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거지 이런 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3번이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은 보급 접지 법령에 따라 태양에너지의 2015년 이후의 의무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주 출제되니까. 그런데 암기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암기하신 분들은 3번 이렇게 선정하셨을 거예요. 아니신 분은 잘 선택해보세요. 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이요. 전기사업 법령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받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한다. 산업통산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구역변경, 전학변경, 10분의 1, 10분의 1이라뇨?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0, 죄송합니다.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중요한 사항이죠. 하지만 인버터 위치 같은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다음은 설비 용량이 999.999kW인 태양광 발전 설비에 염전에 설치하려고 할 때 적용되는 가중치, 합산 가중치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용량 이렇게 기억하시죠. 용량, 합산 가중치니까 그 다음은요. 100kW 미만이 있고 나머지 넘어가는 게 있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1000kW까지 안 가니까 3000까지는 안 가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99.999가 하나 더 있네요. 9 곱하기 1.2에 플러스 그 다음은요. 전체 용량은 999.999의 마이너스 뭘 빼야 돼요? 아이고, 99.999 빼고 얘는 가중치가 1.0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용량은 얼마였어야 돼요? 자, 999.999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뭐 아마 1.019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2번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중치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꼭 한 번씩, 두 번씩 꼭 풀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요. 6번 넘어가죠. 태양을 올려다보는 각도가 30도이다. 그렇죠? AM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AM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MS는 그렇죠. sin의 세타의 1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 맞죠? 그 다음은요. 자, sin, 세타는 지금 현재 30도라고 얘기했으니까 sin 30은 2분의 1 1?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자, 2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일까지 1부에서 wait. 아멘